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도 같이 돕고 노인이 돕고 사와 또는 노인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인이라도 생기면 저려고 그래요 만나면 갖고야 하는 기라 나의 흥미여 속으로 사귀지 말고 마음으로 확 놀고 홈젠 도젠 이번 축제는 노인 세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노후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줌으로 노후 세대에 대한 인식과 편견 이런 것들을 대소하고자 이 축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후로 시작했지만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좀 젊어지는 것 같고 가족들도 공개해주고 좋아요 네 가족들도 공개해주고 좋아요 가족들도 공개해주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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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